지식인들이 기교를 부리면 백성들은 혼란해진다, 어려워진다 라는 노자 도덕경에 있거든요.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실 때 제가 많은 걸 느꼈고, 결체메일에 말씀하실 때 이 문학은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감을 제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 문학은 답이 없지만,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.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, 분명히 신명한 교육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,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. 선생님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지식인은 배운 한계 안에서, 그 테두리 안에서, 연구회원 안에서 답을 합니다. 공학과 의학을 대답을 못해요. 물론 다른 전공현상은 또 자기가 보고 있는 한계 안에서만 깊이 알고 있죠. 선생님은 또 처자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들었고, 오늘 직접 뵈는 것만한 영광인데요. 여러 분야에 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, 선생님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, 그 깨달음은 신통력이라고 하기 때문에, 육신통이라고 하잖아요. 신통력을 가지고 안 봐도 안 가도 볼 수 있고, 안 들어도 들었는 것 같고,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도 마음을 다 아는,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분이 다, 라는 생각을 오늘 가지고 계셨으면 실질적으로. 그래서 그거를 직접 스승님은 이렇게 질문을 받고, 상대와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, 신통력을 어디서 받고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. 느낌을요.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스승님을 보십시오.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통력, 이것은 신을 통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. 그는 신 받았다든지, 또 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든지, 접신이 됐다든지,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. 신들하고 손을 잡고 일한다라는 게, 너한테 와서 신통한 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? 이만큼밖에 못 섭니다. 그것도 제주를 가져오기도 하고, 여러 가지 걸문을 가져오기도 하고, 내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와서 같이 쓰기도 하고, 여러 가지를 하죠. 땅 밑을 이렇게 갖고 보기도 하고, 이런 걸 알아맞혀 오는 걸 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. 이런 걸 하는데, 이 사람은 신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은,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들을, 이게 무엇인가를, 이걸 전보다 깨우치고, 이걸 전부 다 타파인 거예요. 타파하고, 이걸 이야기하려면, 너무 장대하고 깊은 거라서,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, 나는 자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.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논 사람이에요. 책을 안 봤습니다. 2학년 때 책 논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러면 나는 4살 때부터 고아우로 자랐고, 껌파리 심은파리로 나는 성장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, 나는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죽으러 들어갑니다. 그래서 들어간 게 산이에요. 산에 들어가서,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, 내 못난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. 내 자신의 못난, 내가 살아오는 게 잘난 척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. 이걸 깨달으니까 죽지를 못하고, 무릎을 꿇게 됩니다. 퍽 서러지는 거죠. 용서하십시오. 이때부터 땅에 쓰레기를 줬습니다. 몰랐습니다. 이게 17년이에요. 쓰레기 줬으면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, 이 못난 자가 무엇 때문에 잘난 척하고 사는 인간인지를, 나는 다시 내 자신을 찾아갑니다. 이게 몇 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, 자연의 문이 열립니다. 이 우주의 자연의 문이 열려서, 나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가 돼서, 나는 자연에 들어갑니다. 이게 7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,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니까. 자연에 들어가서 나는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. 이 자연에는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. 천지 창조로부터, 지금까지 일어나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. 나는 그걸 판으로 찍어서, 4시간 동안 판으로 내 영혼이 흡수를 하고 옵니다. 어떤 것은 수천 년, 수만 년 판으로 짓기도 하고, 7년 동안 이걸 내 영혼에다 끌어다녔습니다. 그러고 육신으로 돌아옵니다. 이걸 7년간 있었던 일이에요. 인류의 역사, 창조로부터, 지금까지 오는 모든 것을 나는 공부를 다 하고 왔습니다. 나는 기억 못 합니다. 다 흡수는 했는데 기억을 안 합니다. 내가 누구를 만나니, 누가 내한테 무엇을 물으니, 그걸 답할 뿐이지. 내 영혼 안에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네가 물으니, 금기에 맞게 네가 이해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. 나는 그걸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, 누구한테 받는 사람도 아니고,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신통이니 안통이니 그런 이야기하고, 내하고는 맞는 게 아닙니다. 나는 내 자신을 닦으면서, 티 없이 맑을 때까지 닦고 있는 순간이 몇 년이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스스로 자연이 하나가 되고, 자연이 일어나는 대로 나는 따라설 뿐이지. 그 많은 진량을 내가 소화하고도, 인간의 육신으로 왔을 때는 다시 쓰레기를 줬습니다. 잘난 척하고 입 열어본 적도 없고, 7년 동안 그런 일을 합니다. 이걸 신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, 쟤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. 뭐라고 했든, 나는 자연으로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고, 그 공부를 한 걸 갖고 이 세상에 필요한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지. 그래서 천지 아래에 무엇이든지 물어라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,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